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이란 말 앞에 여러분은 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누구부터인지 순서 또한 가늠할 수 없다면 담담하게 기다리시겠습니까 혹시 힘이 하나만 설렘을 가지신 건 아닙니까 오늘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되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라기보다는 탐구해보자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변함없이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도 춥고 변동이 심한데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쁘고 감기 같은 건 혹시 안 걸리셨어요 네 감기 걸렸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보균자 둘이 지금 완성을 하겠습니다 기침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조심스러워요 EBS 다큐프라임 죽음 EBS 데스 제작팀에서 만든 프로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묵직한 걸 갖고 오셨어요 아 묵직한가요? 묵직하죠 안만해도 네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죽음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거니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짜임새 있게 기획이 되어 있어서 재밌게 읽었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EBS 다큐프라임 생사탐구 대기획 데스라는 방송을 책으로 꾸민 겁니다 방송을 저는 다는 못 봤는데 봤거든요 아 네 한 3분의 2쯤 본 것 같아요 다 못 보고 저는 방송은 보지 못했는데요 책에는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암만해도 더 책이 자세할 것 같아요 네 방송은 조금 개괄적인 것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런 거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사후체험 의사체험이라고 하는 네 근사체험 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책은 암만해도 뭐 좀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럴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방송을 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다 보시진 않으셨지만 죽는구나 어쩔 것이냐 네 죽는구나 정말로 담담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여러 번 이제 주변의 죽음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조부조모상 네 좀 지나면 부친상 모친상 그리고 좀 지나면 본인상 친구상이 먼저였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남자친구들 남자들은 본인상이고요 여자들은 남편상인 거예요 아 네 그렇겠네요 한 7,8년은 더 산다 그러니까 네 몇 번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네 상가에 문상을 가는 건 남자들이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직장 여성 그러니까 직장을 가진 여성들도 꼬박꼬박 문상을 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이렇게 부조만 하고 많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네 저도 꾸준히 이렇게 문상을 다니고 하다 보면 조금 무뎌지기도 하고 네 그냥 뭐 그래 어쩌겠어 솔직히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겁은 납니다 네 그런 내용도 책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요 네 책은 지금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좋은 죽음 나쁜 죽음 어떤 게 좋은 죽음인 것이냐 이런 걸 다루고 있고요 2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근사체험을 비롯해서 사후세계하고 의식이라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죽음의 기술 과연 웰다잉 잘 죽는 것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게 그냥 죽음에 대해서 에세이식으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부제로 국내 최초 죽음을 실험하다라는 야심찬 부제를 달고 있거든요 실제로 실험들이 있습니다 책의 뒤에 보면 실험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어떤 실험들이 진행됐냐면 내집단 편향성 실험 죽음이 일어났을 때 외집단과 내집단으로 편향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 좋은 죽음 이미지가 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죽어가는 뇌의 상태에 대한 실험 죽음 이미지가 미래의 운동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죽음과 성적 충동의 관계에 대한 실험 죽음과 소비 성향의 관계에 대한 실험 죽음이 공정성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티폴텟 전략을 활용한 죽음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실험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직접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진짜 죽음을 실험했고요 그래서 근사체험자들을 비롯해서 실제로 인터뷰를 다 진행을 했는데 국내외 한 100여 명의 학계 권위자들의 자문도 받고 의학 물리학 심리학 역사학 이런 여러 가지 학계의 논증 방법과 이런 걸 다 기획해서 죽음을 탐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근사체험자라고 해서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이 들어 있습니다 심장과 뇌가 완전히 정지했다가 다시 살아난 네 그렇습니다 뭘 느꼈을까 뇌가 멈췄다 돌면 글쎄요 흔히 말하는 무슨 환한 빛이 보이고 터널 같은 데 빠져나갔다고 하는 네 그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게 네 터널 내지는 나선형 이런 데 통과하고 밝은 빛이 보이고 천국보다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보통 체험자들이 쓰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따뜻한 분위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그리고 예전에 알던 사람이든 아니면 몰랐던 사람이든가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너의 생부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사체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만났던 근사체험에 만났던 사람이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였던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나 네 그런 거 보면 뭐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체험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는 걸 느낀대요 이제 전체를 한꺼번에 뭐 이제 파노라마처럼 일생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게 시간대순이 아니라 그냥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의식과 나 전다와 상대방과 모든 우주가 생각하는 걸 한꺼번에 깨달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어나서는 또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그전처럼 살지 않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사체험 대부분 다 삶의 의지를 더 불태우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은 것인가 그리고 한 번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 이상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 더 배려하고 어떻게 베풀 것인가를 생각하면 살게 된다고 기계를 기계나 약을 빨리 그걸 개발해야 되겠어요 네. 그런 내용도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한 번씩 먹고 죽었다 살아나는 아 그런 의미로요 네. 그래서 뭐 일부 부작용으로는 자살 충동을 이제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근사체험을 체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죽기 심장정지가 됐다거나 아파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었을 경우에 그 곧 이제 다 머리를 통해서 그 의식이 빠져나가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유체 이탈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있는 걸 보고 그리고 어딘가 빗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나면 육체 그 아픈 육체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고통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면서 그 이제 죽었을 때 경험을 이제 그리워하는 거죠 걸가분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픈 사람들은 특히나 네. 다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라고 느낀대요 내 고향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죽음이라는 게 뭐 타인의 죽음도 있고 뭐 세월호처럼 전체의 죽음도 있고 어떤 뭐 끔찍한 죽음도 다 있지만 결국은 나의 죽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지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걸로 끝이야 내가 죽는 순간 모든 게 의식도 끝나고 영혼도 끝나고 다 육체도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를 굳건히 믿으시는 분은 또 뭐 천국이 있다거나 이렇게 뭐 지옥이 있다거나 이렇게 믿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치관에 따라서 죽음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틀린데 이제 그 현대에 오면서 예전에 뭐 중세사회나 이럴 때 종교가 했던 것들을 이제 종교가 좀 약화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극도로 줄어들었고 저는 종교가 죽음을 오히려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을 앞세워서 그렇잖아요 너 죽고 죽으면 지옥 가고 뭐하고 이런 걸로 해서 죽음을 앞세워서 공포를 앞세워서 뭔가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이제 더 살아있는 동안 착하게 남한테 베풀면서 살라는 의도로 이제 악하게 살면 지옥 가고 근데요 정말 정말 제가 좀 이상한 건 의사체험자 중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이 없어요 네 왜 없을까요 그러면 의사체험한 사람들이 전부 정말 천국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선량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네 그러면 왜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왜 없냐면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인데 없는 건 그 의사체험했다는 그 영상 터널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해 들어서 학습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된 것 네 의사체험자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해 하늘에서 빛이 열리고 네 그게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본 게 아니라 어릴 때 교회에서 본 어느 성화의 한 장면이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네 계속 지옥을 봤다면 내가 죽었는데 세상에 물이 펄펄 끓는데 내가 죽지를 않고 너무 뜨거운데 죽지도 않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왔으니까 지옥이 있는 걸 알았어 난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 속죄할 거야 왜 이런 사람이 없냐는 거죠 네 책의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요 근사체험자들은 정말 절실하게 자기가 말하는 거를 가족도 심지어는 믿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소통하고 싶은데 자기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죽었을 때 그 아름다운 경험이나 본인은 굉장히 생생했을 텐데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각인된 거거나 네가 혼자 그냥 마치제나 아니면 잠깐 죽었을 때 뇌가 이제 정지되면서 잔상 네 중지되면서 호흡곤란이 오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된 거야 라고 이제 치부해 버리니까 답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정말 속이 터지겠어요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안 믿어주고 그러면 됐어 됐어 이러면 살았으니 됐다 이렇게 하면 정말 미칠 것 같죠 네 그리고 지옥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지옥 얘기하셨는데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얘기하는데 아이들끼리 얘기했나봐요 네 지옥에 가면 따뜻한 온천이 있대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너무 좋대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런 농담인데 지옥에 갔더니요 이렇게 지옥에 가서 고르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그래서 어느 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노인네가 정말 아립다운 아주 막 엉망진창인 노인네가 온몸에 막 상처투성이고 막 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런 노인네가 정말 이쁜 이렇게 아주 이쁜 여자를 수영복만 입고 있는 여자를 싹 만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띄어서 나는 저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보게 그건 미녀가 벌을 받는 중이라네요 그랬대요 제가 저희 방송에서 환상도서관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옥도서관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지옥도서관 책을 정말 안 읽잖아요 지금 저도 책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책을 제대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서 한 권을 정성스럽게 읽어본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랬을 때 정말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재미없거든요 영화나 게임 이런 게 재밌는데 굳이 왜 읽어야 되지 책은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도서관 가면 계속 모든 사방이 다 도서관이어서 책을 계속 읽어야 되는 고통 속에서 있는 게 지옥도서관으로 가요 어이 큰일 났다 난 거기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도서관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요 지옥도서관에 안 가시도록 다들 좀 책을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읽겠죠 재밌어 할 책을 주겠어요 염라대 양이 어떤 사람인데 정말 못 읽을 만한 책 제일 싫어하는 거 어쩜 이렇게 내가 진절머리 칠 만한 책만 읽으라고 줄까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빨리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죽음 데스를 주제를 놓고 자꾸 농담하고 웃고 있어요 아니 다 책에 반영된 내용들을 미리 말씀 역시 방송을 보셔서 그런지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를 미리 딱딱딱 얘기해 주셔서 좋고요 그리고 이게 무거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무겁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해서 무거울 필요는 없어요 물론 더 많이 애통한 죽음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죽음이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가슴이 덜 아픈 죽음이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죽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아흔 넘어서 돌아가신 그 회사 동료 상가에 간 거 하고 이렇게 애 둘 낳고 둘째가 돌도 안 됐는데 그 애 엄마가 급성 암으로 죽은 거 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그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담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죽음에 관련된 책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일반 독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만한 책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한동안 베셀러였거든요 네 저도 기억납니다 쉐리 케이건 교수는 저자인데 그 쉐리 케이건 교수가 왜 죽음이 두렵고 무거우냐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죽음의 필연성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음의 가변성 얼마나 살지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죽음의 편재성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게 예측 불가능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게 가장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제일 무섭죠 제가 오프닝에서 한 말이잖아요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누구부터인지 순서 또한 가늠할 수 없다면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막연하니까 또 잊고 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만약에 죽음의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나가면서 지하철 통로에 죽음에 관련된 이미지 포스터가 붙어있다거나 그걸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갔어도 이미지에 남잖아요 남죠 네 그랬을 경우에 아니면 세월호 사건이라든 아니면 외국에 무슨 어디서 추락사고거나 그래서 그런 뉴스에서 계속 죽음을 접했을 때 내지는 자기가 죽음의 두려움 갑자기 느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패턴이 성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평소랑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책에서는 죽음 현저성이라고 하거든요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뜻인데 어렵다 네 죽음 현저성 죽음 이제 평소 다른 행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폭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렉서스 같은 아주 명품이나 여러 가지 소비 제품을 광고하고 싶은 광고주에요 제가 그럼 어디 프로그램 어디에 광고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내용 뒤에 해야죠 네 명품이나 이런 거 사치품일 경우에 무슨 오락프로 이런 데 뒤에 광고를 붙이는 것보다는 살인사건을 다룬 드라마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뒤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살상사고나 사상사고가 있었던 뉴스 프로그램 뒤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너 인터넷 배너라면 그런 관련된 기사 옆에다가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연관을 못 짓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그쪽에 소비를 하고 싶다 조금 더 마음이 망설이든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는데 좌우지간 좀 더 이렇게 살려는 마음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과 소비 성향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책에서는 말을 하는데요 이제 본인이 죽음의 이미지를 대면했거나 아니면 자존심 추락한 자존심 같은 경우에 힘들 때 가장 쉽게 회복하시는 방법이 소비라고 합니다 소비 물건을 사거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이럴 경우에도 쇼핑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여자들이나 남들 보통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게 소비를 함으로써 내 자존심을 회복하고 어떤 공포나 위협 죽음에 대한 위협이든 뭐든 그런 두려움에서 어떤 보상받는 보상심리가 왜냐하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살아야 할 삶의 가치인데 그 가치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잊어버리겠다는 그런 방어 기술이 있어요 돈을 쓰면서 그것도 또 없는 사람은 그것도 또 쉽지 않네요 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작은 사치품을 많이 그것도 뭐 이론이 있는데 명품 어마어마한 비싼 차 이런 거 못 사니까 커피를 아주 비싼 걸 먹느라든지 나름의 네 작은 걸로 이제 큰 사치를 대신하는 거죠 요즘 만원짜리 커피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커피를 골라서 나름의 브랜딩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좀 작은 거에 사치를 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 거죠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네 이게 뭐 죽음하고 소비가 굉장히 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을 때 반응 중에 하나가 성적 충동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저 죽을 판에 뭐 네 아니 자기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미지만 접하기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험도 했는데 이제 뭐 그 이제 왜 그 성적 충동이 낮아지냐면 섹스와 죽음은 거의 동일시 쌍둥이처럼 쌍둥이 같은데 둘 다 금기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단어들이거든요 뭐 내가 뭐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 섹스 얘기를 마음껏 하는 사람이 좀 불쾌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게 죽는 걸 자꾸 얘기하면 꺼내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다 네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섹스는 육체를 연상시키고 육체는 또 내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어떤 동물이라는 느낌을 줘서 이제 보통 이제 책에서 나오지만 사람들은 다 본인은 결국 불멸할 거라는 어떤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불멸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육체를 소비하면서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실험을 했는데 아주 이쁜데 단정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현무양처스러운 단정한 아가씨가 있으면 호감도가 죽음 이미지를 보고 나서 호감도가 낮아지지 않는데 정말 성적인 육만 느껴지는 굉장히 섹스 어필한 여자만 봤을 때는 남성 실험자가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실험에서 그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그 실험 대상이 아니어서 딱 학원을 하기는 그렇지만 비슷한 맞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단아한 일반적인 사람을 보면 외래 안도를 느낄 수도 있을 텐데 편안하게 단지 그냥 뇌쇄적인 그런 글래머 여자를 봤다면 좀 천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실험자들이 이 와중에 지금 네 뭐 이 실험자들은 죽을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런 이미지를 잠깐 보여주고 이미 각인이 되잖아요 보면 확 그런 느낌이 오니까 내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뇌쇄적인 여자가 앞에 있다고 해서 오히려 더 자기의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걸 더 강력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불쾌하게 느끼는다는 거죠 그것도 마케팅에 활용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죽음까지도 마케팅 대상이 된다니 아니요 죽음까지도가 아니라 죽음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니까 당연히 마케팅 대상이 돼야 되는 거일 거예요 당연히 네 그죠? 그걸 성역으로 띄워놓을 수 없잖아요 죽음이 우리 삶의 한 과정이고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그건 성역이 될 수 없어요 어차피 그것도 마케팅의 대상도 되고 모든 것의 대상이 되는 게 외래 당연 뭐 맞다라기보단 세상 논리로 봐서는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어쩌겠습니까 그거 뭐 책에서는 이제 뭐 마케팅 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단한 일이라기보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삶처럼 죽음도 우리의 일생에 하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 돼야 되고 개방돼야 되고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정말 우리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거나 저처럼 이렇게 86이나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 문득문득 철렁해요 솔직히 네 속이 갑자기 확 막힐 때도 있고 네 그 얘기하면 슬퍼지니까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긴 그렇고요 말은 쉽지만 그게 말처럼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또 외면할 수 없는 것 네 그렇죠 네 조금 아 글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지금 두렵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니 생각하시기도 그렇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네요 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당연히 누구나 맞이하는 건데 나름의 대처 그저 준비하면 조금은 날 거예요 네 마음의 준비밖에 안 되는 거지만 상조회사에 가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죽음이라면 보통 가족의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숱한 죽음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는데 왜 우리는 가족을 먼저 떠올릴까요 기억이라는 연결고리 때문이겠죠 기억이 어느 기간을 함께 했으니까 그 단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토사광란으로 험황하게 가셨고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함께 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슬픔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장장 아궁이 앞에 앉아계신 아버지 뒷모습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제가 3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함께 산 세월이 좀 아쉽죠 서로가 아픈 기억을 숱하게 공유했고 기쁨도 함께 나눴습니다 급작스러운 단절 앞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상체는 아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본인의 일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본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떠오르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죽을 것을 생각하며 설렐 사람은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정면으로 마주칠 일이니까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두려워 외면하기보다는 당연한 수순으로 인정하면 생의 정말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겨지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그 슬픔도 농도가 달라질 겁니다 어쩌시겠습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서 담담한 척 은근한 두려움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그 실체를 조금이라도 알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몫이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충분히 짐작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개편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송 전용관의 30분 책 읽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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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달기